지금부터 오렌지3에서 서로 다른 표를 하나의 표로 합쳐주는 Merge Data Widge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오렌지3 기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렌지3가 뭔지 모르시고 오렌지3를 사용할지 모르신다면 저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표가 하나 있습니다 책의 목록을 담고 있는 표예요 또 하나의 표가 있는데요 작가의 목록을 담고 있는 표입니다 여기에서 저자 아이디와 아이디 컬럼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때 표를 보는 방법은 이래요 이방인이라는 책을 누가 썼는가 저자 아이디가 1번이니까 저자 목록의 아이디의 1번인 알베르트 까미가 쓴 책인 거예요 변신은 저자 아이디가 2번이니까 2번에 해당되는 카푸카가 쓴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표가 두 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하죠 하나하나 아이디를 찾아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 표들을 하나로 모아야 저 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된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개의 표를 병합 영어로 merge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merge가 되냐 이렇게 두 개의 표를 이어붙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은 이렇게 돼요 즉 저자의 아이디와 저자 목록의 아이디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행을 만든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행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merge 데이터라는 위젯을 이용해서요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준비했고요 이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접속하시면 이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표와 조금 달라진 점은 제가 일부러 문제가 있는 표를 만들었어요 까리마 조프의 형제는 저자 아이디가 3번이거든요 근데 3번은 이중에 없죠 일부러 누락시킨 겁니다 그리고 박경리 작가는 왼쪽에 있는 책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표와 오른쪽에 있는 표가 약간 불일치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럼 오렌지 3 화면으로 넘어갑시다 데이터를 오렌지 3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파일 위젯을 켰고요 이 파일 위젯의 URL에다가 주소를 입력하고요 리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읽어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아이디는 뉴메릭으로 되어 있어야 됐고 저자 아이디도 뉴메릭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젯의 이름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젯을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주소를 입력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아이디가 뉴메릭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위젯을 끄면 되겠습니다 저자라고 했습니다 두 위젯의 내용을 데이터 테이블로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주인공인 머지 데이터 위젯을 모셔옵시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머지 데이터 위젯은요 두 개의 입력 값이 필요해요 하나는 데이터고 하나는 익스트라 데이터입니다 자 데이터는 뭐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책 목록에 저자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 목록이 데이터고 저자 정보가 익스트라 데이터입니다 부가적인 데이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부터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책에 대한 데이터를 머지 데이터로 가져오고요 자 저자에 대한 데이터를 두 번째로 연결하면 이 연결했을 때 익스트라 데이터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머지 데이터 위젯을 더블 클릭해 보면요 머지 데이터 위젯에 대한 옵션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아웃풋을 보면 데이터 테이블로 한번 볼까요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결과는 좀 나중에 보고요 자 우선 이 머지 데이터 옵션 좀 살펴볼까요 자 세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옵션을 보기 전에 로우 매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세요 자 로우 매칭에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부분은 데이터고 두 번째 부분은 엑스트라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책이 데이터고 저자가 엑스트라 데이터거든요 자 여기에서 딱 열어보면은 저자 아이디와 즉 데이터의 저자 아이디와 엑스트라 데이터의 아이디가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표를 병합한 결과를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그때 세 가지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시다면 첫 번째 방식은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 세 개를 쭉 써요 쭉 씁니다 그리고 이 저자 아이디에 해당되는 행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 행을 그 오른쪽에 붙여주는데 까리마 조프의 경우에는 저자 아이디가 3번인데 아이디가 3인 행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즉 엑스트라 데이터가 있건 없건 간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리고 누락된 데이터는 물음표로 표시한다 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append columns from extra data 라는 옵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거로 여러분이 충분하실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 중에 익스트라 데이터가 매칭되지 않는 까라마 조프와 같은 행은 배제하고 병합해라 그때 사용한 옵션이 find matching pairs on rows 입니다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 여기 있는 데이터와 익스트라 데이터 모두에 존재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집합에 해당되는 행들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다 누락된 거 상관없이 병합해라 라고 할 때는 concatenate table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리고 여기 박경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익스트라 데이터 기준인데도 익스트라 데이터도 누락된 대로 화면에 이렇게 출력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보여주는 옵션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저자 아이디와 아이디와 같이 아주 서로 매칭을 시킬 만한 단서 그런 단서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와 익스트라 데이터를 그냥 행 바이 행으로 병합하고 싶다 그냥 여기 있는 일행은 여기 있는 일행과 병합하고 여기 있는 삼행은 여기 있는 삼행과 병합하게 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로우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우 인덱스는 그 행 번호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처리를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행과 행을 병합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할 거를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 하려고요 제가 데이터를 좀 바꿨습니다 세 번째 행은 심판이에요 심판도 카프카가 만든 작품이거든요 즉 이 데이터에는 카프카가 두 번 등장해요 이때에 append column from extra data라고 하면 이 세 번째 심판의 작가가 카프카라는 사실을 잘 병합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떠요 즉 데이터에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에러가 뜨더라고요 파인드 매칭과 컨캐트네이트 테이블 모두 해서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erge 데이터의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merge 데이터 진짜 유용하거든요 merge 데이터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끝 선생님 ㅇㅋ